성공을 원한다면 당신의 오래된 신념을 극복해야 한다. 어부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개를 양동이 가득 잡아도 대들이 도망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밖으로 기어나가려는 개가 있어도 다른 개들에게 잡혀서 다시 양동이 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는 당신이 겪는 느낌이다. 당신은 그들이 전력을 다해 당신을 방해하고 끌어내리려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의 상황에 투사하는 것 뿐이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당신을 돕고 있다고 당신을 실망과 실패에서 구하고 있다고 여긴다. 사람들은 대부분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뿌리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평범한 보통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보다 원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들은 주어진 것을 그저 받아들이며 하염없이 살아갈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믿기를 거부한다.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에 뿌리박힌 신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일은 내적인 일이며 스스로 해야 한다. 유념할 것은 당신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삶에 도입하든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에 끊임없이 부딪히게 될 거라는 사실이다. 성공으로 가는 8가지 해법 부유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은 최대 실수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나는 여러 부유한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내 경험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사람들의 창업을 지원하면서 많은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본다. 아래의 팁은 소규모 사업자들 특히 자기 사업을 막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일 모두에게 팔겠다는 생각을 버린다.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판다. 제품을 파는 것만 판매는 아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채소가 몸에 좋다는 생각을 판다.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변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판다. 자선단체는 그들의 대의를 기부자에게 판다. 넓은 의미의 영업은 남들에게 자기 생각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업의 사활이 영업에 달려 있다. 하지만 친구와 가족을 포함해 만나는 사람 모두를 상대로 영업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당신의 상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판매를 시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일부 창업자들이 처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모두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업이 먹히는 고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고객이 있다. 내 친구 중에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작은 지출에도 벌벌 떠는 사람이나 문제가 회사밖에 있다고 믿으며 마인드셋을 바꿀 의향이 없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가가 되지 못한다. 80대 20의 법칙은 고객 관리에도 적용된다. 즉 고객의 20%가 문제의 80%를 유발한다. 문제성 고객을 미리 속가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자. 만나는 사람을 다 상대할 의무를 느끼지 말자. 선별적으로 행동하자. 그래야 골칫거리를 줄이고 시간 낭비를 막아서 우수 고객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다. 이 일자리가 아닌 부를 만든다. 어떤 이들은 내가 수동 소득에 너무 목을 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부의 창출은 현금 흐름이 관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많은 창업자가 자금과 시간을 잇는 대로 탈탈 털어 넣어야 하는 소매업을 시작하거나 인수한다. 사실상 이는 자기 돈으로 자기에게 새 일자리를 사주는 것에 불과하다. 기존 사업체들의 경우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데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린다. 그동안 사업주는 공짜로 일한다는 뜻이다. 현금이 꾸준히 흘러들어오기 전까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소중한 창업 자금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소매업 말고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재유 마케팅처럼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고 빠른 수익과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사업이 많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사업을 해야 한다. 돈을 투자하기 전에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부터 분명히 해두자. 현재와 같이 인터넷 사업의 시대에는 자금 사정 개선을 위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 흐름으로 당신이 착수할 후속 비즈니스 벤처들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환경이 항상 옹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업의 성장을 위해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 절약이 효율을 막지 않도록 하자. 때로는 자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 기량 있는 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타인의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제값을 톡톡히 할 것 같다면 좋은 장비를 구입하자. 사무용품이나 비품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생산성을 높여줄 실용적인 투자는 바람직하다. 더 나은 것을 살 여유가 된다면 굳이 오래된 소프트웨어가 깔린 구식 컴퓨터는 쓰지 말자. 업무의 속도와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돈을 아낄 때와 쓸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막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경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때로는 조언을 구하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분명해진다. 해당 지출을 상식선에서 정당화할 자신이 없다면 그 지출은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출 깊이를 정당화하기 힘들 때도 있다. 자, 언제나 정직하게 행동한다. 사업이 처음이라면 능숙한 척하지 말자. 경험치를 속이지 말라는 뜻이다. 일부 개인 사업자는 스스로 배우가 되어 실제하지 않는 경력의 아우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객을 속이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된다.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상대가 부정직하면 단번에 눈치를 챈다. 당시에는 당신을 믿을지라도 어느 시점에는 결국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벌이가 다급한 상황이라면 아직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가 아니다. 남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청구할 수 없다면 아직 개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기량을 더 개발하는 것이 먼저다. 5.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계약서 자체가 거래가 될 수는 없다는 걸 명심하자. 아무리 정교한 법률 문서가 있어도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계약서는 결국 종이와 잉크일 뿐이다.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막상 계약 파기는 대개 관계의 결렬 때문에 일어난다. 나는 고객에게 계약 이행을 강요하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관계를 완전히 망치는 사업자를 많이 접한다. 분쟁이 발생해도 대면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많다. 고객이 약속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은 관계의 말성이 낮다는 첫 번째 신호다. 그 경우 따로 시간을 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미 망가진 관계를 계약서가 구하지는 못한다. 계약의 목적은 모두의 역할과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은 법적 조치의 위협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힘이다. 가장 창의적이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거래는 대개 계약서에서 벗어나 있다. 비즈니스 관계도 여타 대인관계와 비슷하다. 늘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그렇다고 서면 계약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관계에 있어서 계약서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뜻이다. 부디 계약이 곧 거래라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자. 진짜 거래는 관계다. 비즈니스 관계를 잘 유지하면 서류상의 내용에 대해 그렇게까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6. 직감을 따른다. 혹시 사업의 근본적인 추진 요인이 논리라고 생각하는가?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모든 비즈니스 거래의 냉철한 논리를 앞세우고 직관을 무시한다면 결코 부유해질 수 없다. 그냥저냥 하겠지만 큰일을 이루지는 못한다. 알고 보면 인간은 생각만큼 논리를 즐겨 이용하지 않는다. 매사 논리적인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한 데이터 자체가 없다. 왜일까? 비즈니스 거래는 인간이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인간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논리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특정 상황에서 타인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논리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 대신 직관이 그 공백을 채워야 한다. 육감이 경고음을 울린다고 해서 수치로 따졌을 때 돈이 될 법한 거래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내 경험상 나중에 내 직관이 옳았다는 증거를 마주할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직관적 사고는 비즈니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자질이다. 비즈니스 거래는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려 중인 거래 관련자들을 두루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만약 상대에게서 나쁜 느낌을 받았다면 발을 빼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면 진행하자. 7.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 비즈니스에서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다. 하지만 대개의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과한 격식이 오히려 독이 된다. 비즈니스 관계는 개개인이 서로 돈독하게 연결돼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 나는 비즈니스 관계를 처음 맺을 때조차도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얼굴 없는 기업이나 단체와 친분을 맺을 마음이 생길 사람은 없다. 사람은 결국 사람끼리의 관계를 원한다. 비즈니스 관계를 친구 관계나 잠재적 친구 관계처럼 생각하자. 딱딱한 격식은 벽을 세운다.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려면 있던 벽도 허물어야 한다. 격식을 따지면 지루하고 따분해진다. 고객에게 당신의 존재가 인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미와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인연을 얻는 치름길이다. 초보 사업가 중에 너무 진지한 태도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들은 뻣뻣하고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처신을 사업가의 면모로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다. 이에 따라 고객이 당신과 거래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다. 당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허심탄회한 대화는 긴장을 해소한다. 무엇보다 당신을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당신과 일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확보하면 일이 훨씬 즐거워진다. 그러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팔 돈보다 같이 창출의 목적을 둔다.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그것은 비즈니스의 목적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이다. 서두의 말을 다시 반복한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나는 이 말을 이미 여러 번 했고 지금의 맥락에도 여지없이 적용된다. 비즈니스의 진짜 목적은 가치 창출이다. 사업을 단기적으로 본다면 가치 창출 없이도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치 창출 없는 사업은 지속 가능성도 없다. 비즈니스는 당신과 고객 양방에게 일정 종류의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려는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수록 당신이 원하는 고객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다.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치 않은 사업주가 너무나 흔하다. 그들은 그저 제품을 판매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할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더 많은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 세상은 항상 진정한 가치 창출을 원한다. 따라서 거기가 당신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곳이다. 가치 창출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필수 조건이지만 유일하게 중요한 조건은 아니다. 당신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수다. 첫 시도는 희망했던 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려 노력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일이다.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업체가 시작 단계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력이 붙고 능률이 쌓인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성공으로 가는 8가지 방법은 밥 프록터 부의 원리에서 가져온 것이다. 기회는 존재하며 늘 존재할 것이다. 관건은 기회가 꺼져버리기 전에 당신이 알아보고 도전에 응할 수 있느냐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잡지 못하면 마치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든 탑을 쌓는 일임을 이해하자. 동시에 엄청난 성장 경험이기도 하다. 때로 당신은 지름길을 바라지만 지름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교훈을 배우고 경험을 얻을 때마다 그것이 불을 향한 경로에서 당신의 등을 힘껏 밀어준다.